아 아 나이스 보기 야 아 날씨 좋네 아 아 아 아 아 아 벌써 네 챌린지 7번으로 퍼파이브 어려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근데 이게 세컨이 어렵기 때문에 으 으 으 네 티박스 별로 안좋아 으 아 땡기다 어 괜찮아요 어 살았다 으 으 으 으 으 으 야 너 좀 오른쪽인데 괜찮아 왼쪽보다 백배 나 됐 아 좀 지나가네 으 으 너님 공 어디갔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여긴 저기 핀 가보면 안 낀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거 아 일단 오늘 쪽에서 내리 막 부터 해야 될 거에요 으 으 으 으 음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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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지나갔다 아 야야야야야야 지나갔다 할머니 백마다는데 큰일났네 아이 그래 왜 왜카노 아하 비는 안오고 좋네 완전 사우나다 사우나 자 내꺼도 튕겨나갔는거 아이가? 아 27번으로 핀 제일 어려운데 꽂아놨어 아 저거입니다 오 손박사님꺼에요? 네 와 잘했네 파이브포트의 악몽이 그래도 기가 막힌 데 갖다 놨네 자 저게 멈추네 이거지 자 지나가면 처 떨어진다니까 자 제가 아까 캤잖아요 포금파이브포트에다가 아 이거를 그린이 올라왔으면 쭉 하고 이렇게 그린 아 그래도 걸렸네 다행이다 아 그래도 걸렸네 다행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더 세게 치면 날아갈거 같고 살살 치면 다행이다 아 아 에어 음 250 아 아 나 있어 아 아 아 이거 왜 뎄 나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예 으 으 으 으 아 예 그래서 내리막 퍼트는 1m라도 ok 안주는게 그것때문에 안주는거에요 내리막 퍼트 어려워요 이 반옷인거죠? 이거요? 보셨어요? 안바랐어요 안바랐는데 딱 보는것처럼 돼 더 발렸네 자 비너스홀 입니다 아 좀 봐 왜? 아니 저기 이게 많이 힘들어 자 버디 아이구야 아이구야 많이 바쁘다 이게 없네? 하하하하 왼쪽으로 있다고 사오 빨리 마크하고 나와 어? 나이스 보기 이야 초집중력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오케이 아 오 자체 괜찮아 괜찮아 가운데 왔어 너무 무섭다 비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아 자 이제 비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딱 땅콩벙커 쪽을 봐야 돼 아 땅콩벙커 쪽으로 봐야 돼 아 그렇지 아 아 벙커 쪽으로 봐야 돼 아이구샤 아이구샤 아 아이 펑크 들어가서 너무 잘맞았는데 아 펑크 벗은 사인 가? 아 아이구 오니까 잘 모르겠다 하하하하 진짜 오랜만에 비만 꽂히네 아 똑같다 자 이제 비 오기 시작하네 하루 딱 늦게 오네 하루 딱 늦게